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앞에서 이영원 박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완벽한 서브셋인데요. 제가 96년도에 삼성전자에 조인을 했고 작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8년 9년 정도 RTOS팀에 소속이 돼서 저희 삼성전자에서 PSOS라는 리얼타임 OS를 도입을 했고 이거를 가전제품에다가 적용을 해서 제품들을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플랫폼을 확보하고 앞에서 이영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리얼타임 OS가 사실 가전에서 표하는 기능들이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 일들을 주로 했고 뒤에는 제품을 만드는 일들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수라는 한 열 몇 장인가? 그래서 했는데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의가 짧은 강의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림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제가 90년도 조인을 했을 때 저 삼성전자에서 주로 만들던 사실 이 사진 구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제 새벽 1시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인데 워낙 옛날 제품들이라서 제대로 된 사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사진 뭐 이런 데도 좀 모려내고 이런 짓들 좀 불법 그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제품 여기 제품들은 대부분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이거는 비교적 한 10년도 한쯤 되는 제품입니다. 이거 막 지금 말씀하신 보로더티비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들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만 굉장히 짧은 간단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그게 조금씩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개략조렛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경험상으로 분류해본 경험을 얘기하면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아예 프로그램 라인수가 첫 라인 미만이든가 아니면 RTE 규제 키태브를 아주 간단한 형태의 소프트가 들어갔던가 했고요. 이걸 쓰는 이유는 대부분 저희들이 만든 제품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나 앞에서 보면 밥솥이나 아니면 카세트 테이블이나 조그만 제품들에 외국 부품자들이 있고 부품자들에서 그 부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 약간의 인터페이스를 입혀가지고 제품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리얼타임 웨이스를 도입하고 나서 여기서 보면 어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잤네. 피소스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도입을 했고 나머지들도 제품 특성이나 아니면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계속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1세대비나 아니면 HH1 핸드폰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가지고 썼습니다. 그냥 휴대폰 같은 데도 계속 쓰였고요. 그 이후에 중반 이후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제입니다. 여기서 쓰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고객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고객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많이 얘기 들은 우리 리눅스케일 OS에 타이점 플랫폼을 가지고 제풀을 하고 지금은 일반적인 클라우드라이언드 쓰는 OS도 대부분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워낙 옛날에 이해 돼가지고 사실 자료 기억도 좀 희미해진 것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90년대 중반에 사실 많이 따진 건 PC로 치면 아마 XT 정도 되어 주는 정도 퍼포먼스가 하는 CPU들이 대부분 주력으로 쓰였고요. 사실 주력으로 쓰였기 때문에 주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서는 8bit 정도 XT보다 작아 정도 CPU들이었고요. 가장 유명했던 게 저기 죄송합니다. 그 영역이 보인다 ARM7 TGMI 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삼성에 조연해서 ARM이라는 CPU를 처음 봤습니다. 그전에 XA X86이나 다른 것들 뭐 MIPS나 뭐 이런 것들을 썼고요. 그때 32bit에 뭐 어느정도 3800 이상 되는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ARM7이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CPU 매뉴얼을 봤더니 32bit이라는데 나머지는 아주 굉장히 연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버스는 넓고 뭐 이것저것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CPU 퍼포먼스가 그렇게 안되고요. 그 다음에 쓰는 주 이유가 뭔지 또 물어봤더니 이 ARM이 32bit CPU긴 한데 그러면 그 계단하는 모든 인스트럭션이 32bit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 ARM인 경우에는 뒤에 여기 제가 Tdmi를 붙였는데 앞에 T가 썸브모드라고 인스트럭션 초기약 모드가 있습니다. 이 썸브모드를 쓰면 특정 인스트럭션들은 16bit를 가지고 하나의 워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즉 어떤 얘기가 되냐면 파이너리로 만들어 놓은 명령이 예를 들어서 1메가짜리가 있으면 워드에서 썸브로 바꾼다면 이론적으로는 500kb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ROM 사이즈가 또는 RAM 램 사이즈가 반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앞에서 이혼박스님이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유가 다 원가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위트거든요. 그래서 뭐 주로 그때 사용하는게 EPROM이나 아니면 EMMC라는 것들이 가격들이 용량 대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와서 이 이와 같은 걸 작은 용량을 가지고 쓰고 거의 이 ARM7TDI 같은 경우 이 메모리를 전략하게 듣는게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드웨팅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95년 말 95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96년 초에 개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의 PSO의 PSO의 PSO사 Integrated System사 ISI라고 보통 Integrated System Presence ISI라고 우리가 PSO사 리얼타임워크에서 사이트 라이전스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때 좀 백그라운드 히스토리 제가 계약에는 직접 차가하지 않았습니다만 엉담을 들은 얘기 얘기하면 그 리얼타임워크의 1위는 민드리버사였고요. PSO사 ISI사가 2위였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약간의 곤란에 처한 상황에서 삼성이 오픈을 했고 그걸 ISI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여서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뭐 계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특색이 한 번에 다 로얄티를 지분을 하고 그거 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땡! 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요약을 하면 러닝 요약이 없고요. 단 조건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 만드는 걸 가져와서 삼성 마크를 붙여서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 제가 안 써놨는데요.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보통 라이센스나 라이센스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제품 뭐 어떤 특징 다 제약을 하는데 다 오전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 삼성 가전제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몇 백만빌 정도 수준을 주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당 1달러만 해도 몇 백만대 근데 이게 PPSS가 휴대폰에 적용이 있습니다. 휴대폰은 그 당시 주로 퀄컴사 칩을 많이 썼고요. 퀄컴사나 뭐 에릭슨이나 여러 가지 회사의 엑시프를 썼는데 그 그 KCOM사 칩을 제일 많이 썼고 콜콜사 칩은 1달에 100만 개 이상 수익 썼고 뉴클레스를 썼고 약간의 뉴알티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몇 년 칩만 모아도 뭐 충분히 네 가지고 돼서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IS룸 IS라도 뭐 땅파수 장사할 수 없으니까 그 조건 중에 개발 트럭을 구입해서 써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한술했다고 봅니다. 사실 리얼타임 OS를 가지고 개발하려고 할 때 가장 그 힘든 요소 중에 하나가 개발 시스템을 생각하는 과정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컴파라토리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개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RSI에서 사회에서 개발 프리즘 플러스 개발 툴을 팔았고 그 툴을 일정 카프를 사다가 저희가 쓰는 방향을 하는 순간 개발 툴에 대한 안정성 후속 지원성 그 다음에 따라하는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된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이 96년도 중반에 소프트웨어 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전엔 저도 입사하는 삼성종합기술을 했는데요. 삼성종합기술 안에 리얼타임 워시팀 있었고 거기에 조인을 했는데 삼성종합기술에 있던 리얼타임 워시팀과 소프트웨어가 있던 몇몇 개팀을 모아서 삼성전자로 옮기고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 센터가 그 여기에서 여기저기 올라오는 리퀘어먼트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휴대폰에서 올라오는 리퀘어먼트하고 TV에서 올라오는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독일에서 아웃샌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날라지션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때 개발진이어서 결정에 참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그 가전제품에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사실 리퀘어먼트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많았고 첫 번째 문제가 사실 여긴 적지 못했습니다. 사람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무슨 내가 소프트웨어 인력 소프트웨어 인력 틀이라고 해서 다 제가 삼성에 조연했을 때 300 몇 번이라고 들었거든요. 백사 인력 중에서요. 근데 소프트웨어 인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물론 여기저기 있는 걸 꽤 되겠습니다만 카운터하는 숫자가 100명 200명 이동으로 소프트웨어 센터가 생기면서 그래도 좀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인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가 또 있지만 사실 여기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써 놓은 거는 사람들을 이것저것에 베이트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하는데 재미없고 프로그램하는 게 재밌는 사람 이리 보여라. 여기 오면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대세가 됐고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바로 늘어나서 요거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얘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정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필요한 건 저희 첨단기술연수소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그쪽 사람들과 만나서 피스토소 관련된 시스템들 처음에 개발툴이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세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팀에서 입장에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뭐 했던 말씀 앞에 말씀드렸던 빠른 부팅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컴퓨터들이 컴퓨터를 안 쓰는 디바이스들이거든요. 버스측이 아까워가지고 버스 이상한 게 쓰고 디바이스들 없으니까 그런 스탠다드 주변 장치들 만드는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아주 적당히 대부분 그때는 EEP 롬을 썼고 롬 종류를 쓰고 랜드 플래시가 그때 이제 조금씩 나와서 처음에 로키하고 고전하듯이 이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쓸만한 게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CPU도 뭐 피스토터 같은 경우에는 4가지 CPU를 지원하는데 가보니까 엄청 대치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이슈들도 좀 있어. 그건 자연히 정리해야 되죠. 개발 이슈는 개발 툴 이슈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은 저희 상황을 조금부터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80년대기니까 아주 옛날 이 그림과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가 있었고 특히 개발툴 가서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TV는 크니까 좀 그렇고 예를 들어 리모컨 개발툴 안 했다. 그러면 개발툴 보면 하드웨어 담당자가 3명에서 3명 중입니다. 아무리 리모컨에도 북두에 한 150회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은 한꺼번에 나쁜 데도 부품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몇 개에서 50회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부품 관리를 다 그게 관리 일렬 필요 없고요. 그걸 갖다가 성능시험하고 다 해야 되니까 기구 담당자가 1명에서 2명 6토랑 만원도 3명 있고 소프트웨어 담당자 한 명이 다 있습니다. 다 합니다. 모든 걸. 사실 그렇게 되니까 뭐 개발하는 제품 수만큼 소프트웨어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50개 제품 개발하면 50명이 명수롭게 되는데 뭐 그래서 다 개발해요. 소스가 어디 있냐고 보니까 각 개인 PC에 다 있습니다. 각 개인 PC. 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뭐 성격이 바뀌고 네. 그 때 많이 나오던 스마트 과정이 용어를 지은 사람 저도 지금도 성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스마트 과정이란 용어를 어떤 분이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이런 용어에 많이 할당되면서 인력들도 많이 할당되고 제품들도 많이 늘어나서 드디어 피스가 도입되게 됐습니다. 크게 주로 1세대 저희가 보는 지금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삼성전자 프로젝트 1세대 거의 대부분 들어갔고요. 여기 그 제품에 리스톱한 거는 제가 관여했던 과제들 위주로 한 거 이외에도 은행이 더 많습니다. 그림을 여기 있는 건 없죠.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그때 메모리 사업부에서 그 램 가지고는 천하통일을 했는데 플래시라는 걸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인텔이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노화매물을 엄청 잘하고 있는데 인텔에 비해서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랜드가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맞습니다. 노화를 하려면 아이를 통치를 새로 깔아야 되는데 랜드를 하려면 일부만 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랜드를 그랬는데 랜드가 아주 뭐 기술적으로도 어디야 크리티컬한 이슈가 뭐 몇 가지 있는데 캐슈가 있어도 지금은 많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만 그 아주 초기에 소프트웨어를 잘 인식이 안 되셨던 메모리 사업부 이렇게 들은 얘기가 노키아하고 랜드 메모리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노키아하고 만나가지고 노화 메모리가 가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한 개의 식품을 하는데 우리 랜드 랜드 플레이션은 오븐 해줄게 이래가 참고해 줄 수도 있어 노키아 입장에서 솔깃하죠 아 그럼 시제품을 보내봐 시제품을 보내보니까 시제품을 보냈더니 야 컨트롤 소프트웨어도 줘야지 그래가지고 어 소프트웨어? 그래서 급히 소프트웨어 하나 소별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냈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랜드 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이레이즈 이펙트가 있어 그래서 한 번 지우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 차서 그냥 그런 프로그램 모양 그랬더니 처음 한 번 쓰는데 어우 그냥 라이트하는 소프트웨어 노화에 엄청나게 되는 라이트 랜드 플레이션이 빠른다 라이트하는 속도는 처음 퍼스트 라이트에 있었냐 두 번째 라이트에서는 지우다이프 써야 되는데 지우다이프 또 어마어마하게 걸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한 번 다 쓰고 그 다음에 싹 지우고 다시 쓰려보면 랜드 플레이션이 하나도 라이트 한 번 더 디페이지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플래시 레이어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일본으로 그럼 뭐로 하지 핀투스가 들어갔어요 핀투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윈도우스에 들어가고 Vxworks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녹출러드 오토바이 그렇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윈드리버 사장님이 그 저기 회장님이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인도분이신 분이신데 사업이 잘 안 되는지 2002년도에 그 윈드리버 사이에다가 그 Vxworks 개발사에다가 그 ISI를 팔았습니다 물론 물론 이제 윈드리버 사이들은 사면서 기존에 계약하고 ISI가 가지고 있었던 계약과 그 터멜 컨디션을 모두 다 유지를 하겠다 단 윈드리버 사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은 이제 종료가 되고 기술 지원은 하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슈가 계속 있어서 Vxworks를 정작적으로 도입을 했구요 가져다가 뭐 TV에도 한두 번을 들어가고 프린터 특히 어이 죄송합니다 그 요렇게 되는 요리는 프린터 쪽에 계속해서 Vxworks를 써가지고 예 그런 쪽이 있었습니다 뭐 개략적으로 퓨소스 모르시키만 한장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보면 68000 그 다음에 IBM PowerPC 시다체 SH 인텔X86 ARM MIPS 이런 GP들을 지원하고요 아마 저희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ARM이구요 일본 쪽에서는 MIPS들은 굉장히 많이 써서 여기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처음에 검토상 많이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받았던게 이 리얼타임 OS인데 불구하고 Shared memory 멀티프로세서를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향후 필요할 것이다 뭐 시대는 그분도 훨씬 더 빨리 왔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OS가 지원하는 그 기능들 이런 커널에서 있는 기능들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컴포넌트 로 뽑아져 있습니다 특이한 특이한 것이 두개였는데요 하나가 어프로브라고 디버거 인터페이스가 같이 들어가 있었구요 이거는 그때 대부분 인비드 CPU들이 IC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I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던 것을 이뮬레이트 하는 그런 형태가 그래서 비교적 초기에 셋업할 때 디버깅하는 데 효과적으로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픽스 아이브러리 엄틱스 라고 있었는데 이건 사실 그때 도입할 때 제일 나중에 개발이 됐던 거고 조금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썼구요 개발툴로서 프리즘 플러스 하고 있어서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초기 세라 파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사실 이 제품은 예 이게 어젯밤 저를 두시에 두시에 만든 녀석인데요 이걸 예 이걸 사진을 찾냐고 제품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팔길맨도 못 팔았어요 근데 이 외에 이 제품은 키소스를 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본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 바닥서부터 다 만들었습니다 그 처음에 윈도는 그 ISIS에서 그 키소스를 가져온 거 빼고는 나머지는 소프트센터하고 사업방 같이 붙어서 다 만들어서 나중에 사업화까지 그 해서 얼마를 팔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도 거의 없어서 그치 제 기억에 99년도에 릴리즈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개발은 98년도에 했던 것 그 2001년도인가 프레스 릴리즈가 하나 있던데 그 앞전에 이미 개발을 다 했었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전화기에다가 요즘 보통 전화기 보면 전화기에 캐릭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붙어있고 그래픽 디스플레이에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의 관리기능과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했던게 HDI 263 코덱 그 칩을 하나 주문해서 화상통화기능이 있었고 물론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화상통화는 안되고요 서로 웹 비디오폰 끼리만 웹 스크린폰 또는 웹 비디오폰 이라고 또 압니다 웹 스크린폰 끼리만 서로 통화가 됐었습니다 개 그래서 이게 의미의 입증하게 올려드는 어두운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ESWIN이라고 그 납에서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서 새로 개발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핀솔셋을 제공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멀티 윈도우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가전제품의 특징은 여기 보시겠지만 저희가 그전에 쓰던건 대부분 윈도우가 작았고 TV가 그처럼 큰거 전체를 봤을 일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하나의 윈도우로 해서 대부분 해결되는 것이라 윈도우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 없고 또 하나 빨리 하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윈도우라이브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아주 제한된 목기의 브라우저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걸 마무리를 그 다음에 DTV의 기도 DTV 초기 저희는 핀솔셋을 썼습니다 DTV도 런타임 리얼티를 꽤 많이 전작했으려고 그래서 지금이란 버튼도 없지만 그때 암셋은 CPU를 적용을 했고 전용 TV 칩셋 세트라고 피서소용 칩셋이 들어가고 예 저희 TV 앱들을 개발해서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OS이다 보니까 대부분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빠른 부팅이라든지 기능들 같은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웹 스크린폰의 익스피리언스는 다 만들어서 소프트 개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디지털 TV를 만들어봤더니 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네 이렇게 큰 시스템을 만들려고 보면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걸 장악하는 계기가 된 게 이 디지털 TV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산통신 쪽에서 꽤 많이 있는데요 저는 앞에 교환기 쪽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고요 단말기 쪽에는 나중에 들어가서 전화하는 작업들은 다른 분들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90년대 말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 IMT 2000이라고 제가 말해서 3G, 3G, 4G 뭐 이렇게 나가게 되는 앞선 규격에 교환기 단말기들을 개발하는 과제들이 있었고요 모두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교환기 같은 경우는 그 IBM 파워 PC를 사용한 시스템 빌드업을 통체로 다해서 거기서 2000년대 2001년도가 스프린트의 정비 공급을 했다고 기사람 같은 단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교환기의 베이스 시스템 베이스 시스템을 피소스를 쓰고 교환기 프로토콜 스펙터를 구현하고 도움을 하는데 피소스를 가졌었습니다 저도 잠깐 참가를 해서요 여기서는 이슈들이 뭐냐면 거의 아주 패스 스위치하는 어떤 RPC들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들을 설계하는 팀에 같이 해서 기술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한게 교환기 같은 모든 보드를 두 장씩 걷고 하나가 이렇게 스탠바이라는 것이랑 두 개가 동시에 계산하고 결과는 하나만 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망가지면 바로 절차라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우연을 했습니다 그거를 위한 뭐 피소스 피처들을 넣어달라고 해서 같이 그 다음에 단말기는 사실 앞에서 퀄컴이나 LX의 대부분 모델들이 그 뉴클레이스를 썼습니다 뉴클레이스를 하고 피소스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 서비스들이 비슷해서 일부 서비스만 손님들은 전체적으로 사업부에서 진행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가했던게 에스컴 삼촌이라고 삼성년도에 지금은 칩을 담아 놓고 있는게 모뎀 칩입니다 모뎀 칩을 만드는데 프로토콜 스택하는 과정에 관여를 해서 그때 피소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반으로 모뎀 프로토콜을 가지고 얻는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앞에서 이런 피소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OS들도 제품 특성이나 아니면 또는 커스터머가 원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은 뉴클레이스를 많이 썼고요 윈도우 C도 여러 개 많이 썼습니다 에리뷰 여기 요금 박사님 잘 아실 겁니다 에리뷰 거의 PBR 같은 경우에 MP3 플레이에서도 이런 것들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셋탑 박스에서는 윈도우 C를 많이 쓴 걸로 윈도우 C를 적용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 리피소스라이어를 보시면 사실 지금 플랫폼 레이어에서 하는 일들의 상당 부분을 윈도우 C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업무 윈도우 C는 미디어 처리하는 레이어하고 파일 앤델링하는 레이어들이 하고 그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상당 부분 들어 특히 미디어 레이어 같은 예를 들어서 뭐 TV 같은 경우는 TV 스트림은 굉장히 깨끗이 여러 번 닦고 적응력이 된다는 것 근데 MP3 플레이어는 예를 들어 MP3나 뭐 아니면 ABY파일 이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돌아가면서 엄청 데이터가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예외 처리를 모두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게 예외 처리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기에 한 4,5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4,5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Symbian을 사용하는 OS도 있었고요 그 뭐 휴대폰 모델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한두 번 코멘트 해달라고 해서 가서 도와드린 기억이 있는데 Symbian OS 휴대폰용으로 검토도 하고 아마 ODM인지 OEM 모델로 납품을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출출하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뭐 배운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좋은 점들은 제품이 다양화됐다는 겁니다 제품이 소프트웨어가 가치를 갖고 이온 박사님 발표 두 번째 슬라이든가 거기에 나왔던 얘기를 글고 써놨는데요 네 그러면서 사용되도 요구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2000년도 초반까지 이슈들은 대부분 제품이 그 연결되었다기 보다는 단순히 받아서 디스플레이하는 또는 소리를 내죠 네 그런 디바이스들이었습니다 근데 디바이스와 디바이스와 토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에서 뭘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이더넷입니다 사실 탄명년도에서 그 TV에 이더넷 포토카드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잘 아시겠지만 한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뭐 이런 그 저 저 뭐 예를 들어 휴대폰 같은 그 pdl 뭐 이런 이런 것들 디바이스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블루레이나 이런데 이들은 서로 디바이스들 단말과 서버와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이 아닌 단말 단말이 아닌 그 대단서로 통신관계를 갖는 릴레이션십을 갖는 사실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두 번째가 그 9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시가 아직 적용이 잘 안 되겠고 그 후반부에서 대부분 거기 대두가 돼서 정리해야 되는 바람에 파일 시스템을 가야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정리된 뭐 유닉스 이런 OS 리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결정률이 공짜라는 이유로 되게 됐습니다 사실 초기 버전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네 네 이런 거의 이런 그리고 또 이런 유닉스 시스템에서 문제가 이런 앞에서 만들었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스웹 디바이스 이슈가 있는 바람에 훨씬 더 문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초기 버전은 암 프로세스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호원 박사님 말씀하신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한 교훈들이 이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발표를 이 뒤에 몇 장이 더 있었는데요 이호원 박사님 다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이 다 잘랐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배운 제도가 뭐냐면 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주의가 아주 흥미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정보학회에다가 컨퍼런스에다가 뭐 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 논문실을 나버리고 그래서 이거 발표해도 돼요 하고 실수로 그냥 발표를 했으면 아마 될 수도 모르는데 실수로 저희 우리 발리 쪽에다 물어봤더니 어? 이거 결제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전부님 결제를 받아야 된대요 어? 정보학회에다 논문을 했는데 전부님 봤을 때 이거 보안 때문이야 보안 때문이야 그런 거에요 네 그거 풀렸는데 한 5년 5년 걸렸습니다 5년 걸렸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 어? 그러면 거기 사회인이 특허 검토를 하고 특허 걸릴 수 밖에 있으면 특허 특허 특허는 출원하고 등록이 있습니다 등록된다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걸 아이디어가 나온 시점에 보통 출원 출원하고 등록한다고 그래서 3년 빠른 날 빠른 2년? 2년인가 3년 정도 올리거든요 뭐 근데 너 3년 후에 내면 지금 아이디어가 있고 3년 후에 내면 3년 전의 아이디인데 누가 어떻게 부트러져요 뭐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프로라크에서 그걸 뭐 여러 가지로 푸는데 꽤 오래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해보고 나니까 어? 소프트웨어라는 게 굉장히 시간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품질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다른데 힘들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된 게 롱스토리 것처럼 플랫폼 타이정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필요하거나 하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실 암세븐 같은 경우는 x86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 뭐 기능력이나 그 32비트는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저거가 되는데 이 성능의 문제에 대해 커다랗게 두 개 첫 번째가 TV 쪽에서 사실 TV에 어떤 디바이스 하나 관리하려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짜야 되는데 뭐 유닉스나 유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CP 하나가 다 압니다 인터럽트 핸들러하고 코너를 다 아는데요 그 전통적인 핀서트 방식 들어가면 트레드를 뭐 적은 경우에 한 세 개 리더 트레드 라이터 트레드 아니면 인풋 트레드 그 다음에 인터럽트 핸들러 핸들링 트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개에서 뭐 많은 경우에 대여섯 개가 생겨됩니다 근데 칩이 뭐 칩의 클래스가 한 20개 쯤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20립스로 트레드 100개를 처리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있었던게 CDM IMT 2천원으로 가면서 그 앞전에서는 휴대폰이 통합을 했는데요 휴대폰으로 신도 저게 엄격했는데요 통합을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TCPIP 트레프를 치러야 되고 TCPIP 트레프는 20ms이 되죠 그래서 암성 TDMR을 계산해보니까 20ms에 TCPIP 스텍을 타올라는데 40에서 60% 퍼포먼스를 먹더라구요 그러니까 어? 나머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나? 뭐 못하겠다 그래도 CPU를 치러하게 된 그게 됐습니다 예 어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버그를 100% 잡아 안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브라우저 보니까 브라우저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TV 스트림처럼 딱딱한 스트림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마구 우물이 묻는게 들어온 다 스토링해서 있네요 그러면 호환사회라든지 이런거 하려면 열심히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다른 업체와 다른 업체와 협조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타이젠 뭐 진행이 됐구요 제가 말씀드린 데는 여기까지 이거 그림은 조이 오브 테크라는 사람이 그림인데요 요즘 하는 얘기를 아주 좋아한 것 같아서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제가 없어서 가전제품끼리 다 얘기를 하고 떠드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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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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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